정면입니다 포즈 가보겠습니다 정면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돼서 자 오른쪽으로 갑니다 포즈 보여주세요 자 이번에 동현씨하고 승민씨하고 대열씨가 같이 작업한 곡이 있는데 그들과 너무 좋더라구요 나중에 곡 소개해드릴 때 제가 부연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자 왼쪽으로 가겠습니다 하나 넷 다섯 이번에도 남자 포즈에요 괜찮겠어요? 자신했어요?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멋있다 하나 둘 셋 좋아요 오른쪽으로도 3초 왼쪽으로도 3초 가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구요 네 우리 동현씨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남았습니다 우리 주찬씨와 진짜 오랜만에 또 많은 분들 앞에 서서 네 긴장되실텐데 긴장 풀고 편하게 해주세요 자 주찬씨 포즈 정면입니다 하나 둘 셋 어우 머리 염색 너무 쉽게 잘 되는데요 네 다섯 가겠습니다 오른쪽 갑니다 포즈 하나 둘 셋 넷 셋 아 아 자 오늘 주찬씨 머리를 보니까 약간 그 제주도에 지금 펴 있는 핑크 뮬리가 생각이 나는데 오늘은 남자로 좀 포즈를 취해주셔야 됩니다 자 포즈 갑니다 남자 하나 둘 셋 오 섹시하다 오 오 자 주찬씨가 아무래도 대기시간이 좀 길었다 보니까 연구를 많이 한 것 같다라는 생각 됩니다 잘했어요 자 오른쪽으로도 3초 갑니다 자 하나 둘 셋 자 왼쪽으로도 3초 갑니다 하나 둘 셋 자 주찬씨의 건강한 활동 저도 너무 응원합니다 인사드리고 네 대기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골든첼리 앱 자 오 오 오 멋있어요 우리 막내 만나요 적응이 안되는데요 자 인사드리고 자 포즈 취해보겠습니다 정면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좋습니다 자 오른쪽으로도 가겠습니다 포즈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 보미씨 진지하니까 저 적응이 안되네요 자 왼쪽으로도 가겠습니다 포즈 셋 넷 다섯 자 오늘 마지막 남자 포즈 부탁드려도 될까요? 이 사진을 보고 있으면 아 보미는 남자다 정말 성남자가 돼서 돌아왔다 포즈 가겠습니다 자 3초 정면 하나 둘 셋 포즈 갑니다 오늘 멤버들 가운데 우리 보미씨가 가장 시크함을 지금 뽐내주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 3초 하나 둘 셋 자 마지막 왼쪽 3초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이렇게 해서 저희 골든차일드 포토타임 개별 순서 다섯 예수 하나 넷 넷 넷 넷 넷 넷 넷